동물은 감각세포, 신경세포, 운동세포로 구성되어 있다. 인간은 백조개의 세포로 구성되어 있는데 각 세포는 각자 살아있는 기관이다. 리처드 도킨스가 말했다. 생명이란 세포와 ATP 합성효소 두 주제가 만들어내는 다양한 변주곡이다. 여기서 ATP 합성효소는 세포 내 발전소인 리토콘드리아가 만들어내는 세포의 에너지원인 ATP를 말한다. ATP는 세포의 영양원이고 세포를 활동하게 만든다. 생명의 기본 단위는 세포다. 우리의 모든 움직임, 대사작용, 느낌, 마음 그 모든 것이 세포들이 하는 일이다. 뇌세포도 신경세포다. 세포들이 죽으면 그 부분의 장기나 근육이 죽는다. 인간이 죽으면 세포들도 모두 죽는다. 즉 우리는 세포이고 세포는 우리다. 세포에 관해는 유전 정보를 암호화해서 갖고 있는 DNA 이중 나선 사슬에 유전자가 있다. 감각세포는 외부의 감각을 받아들여 신경세포에 입력한다. 신경세포는 기존의 기억감정 등을 실은 느낌 본능 예측 판단 비교들을 통한 명령을 보내고 운동세포는 목적 지향적인 운동을 한다. 신경세포가 진화하여 신경다발을 만든 것이 척수이고 뇌다. 척수는 척추뼈로 보호돼 있다. 척수에는 온몸의 감각세포로부터 입수한 감각정보를 뇌로 보내는 상행선과 뇌에서 하달된 운동명령을 각 신체기관으로 보내는 하행선이 있다. 척수의 안쪽은 운동라인이고 뒤쪽의 감각라인보다 크기가 작다. 척수에는 5개의 중요한 라인이 있다. 1. 그물척수로는 뇌간 교뇌에서 척수로 내려가는 정보 및 명령의 하행통행로를 말한다. 물고기가 꼬리를 흔들며 가는 것과 같은 기본적인 진동 본능적 움직임 등의 감각을 전달한다. 지금은 뇌간의 교뇌에서 모든 정보를 통제한다. 우리의 조상은 물고기다. 4억 5천만 년 전에 나타난 최초의 척추동물 어류가 지구상 모든 현존 생물의 조상이다. 이 전정 척수로는 3억 6천만 년 전에 바다강으로부터 물고기가 육지로 올라왔다. 육지로 올라온 물고기는 지느러미 대신 내 다리를 발전시켰고 내 다리를 통해서 땅을 딛고 서서 균형을 잡아야 했다. 이 균형 잡는 기능은 경사면에서도 필요했다. 뇌간 중뇌에서 척수로 내려가는 길이다. 3식의 척수로는 사지 동물은 눈이 가운데로 몰리고 시각에 의해 먼 거리의 먹이나 섹스 파트너 포식자를 감지해야 하고 목표 지향적 예측이 필요하게 된다. 시각이 발달하게 된다. 시각 관련 감각과 운동 신호 전달 통로다. 시각 정보는 동공에서 바로 후두엽으로 가고 이 정보가 모든 감각 정보가 모이는 측두엽으로 간다. 거기서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와 감정을 담당하는 편도 모든 감각 정보가 모이는 시상 등과 정보 교환을 한 다음에 대뇌피질로 전달돼 최종적인 예측 판단 결정을 하게 된다. 뇌간 교뇌에서 통제 사적핵 척수로는 사지 동물이 달리는데 필요한 정보 통로다. 뇌간 중뇌가 통제 오피질 척수로는 동물은 운동한다. 인간은 잘 운동한다. 뇌피질의 1차 운동 영역, 전운동 영역, 보조운동 영역 등에서 만들어진 정보와 두정엽이 협조하여 만든 감각 운동 정보라인으로 인간으로 하여금 섬세한 운동을 가능하게 해준다. 결국 우리의 감정 느낌 마음 생각 인식은 외부의 감각 입력을 내면의 범주화를 통해서 운동 출력으로 변화시키는 것이다. 감정이 풍부한 사람이 더 똑똑하다. 창의성은 어느 날 번뜩이는 영감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수 많은 데이터와 정보 지식이 쌓여서 인계치에 도달하면 나타나는 것이다. 다산 정약용은 도합 18년간의 유배 생활을 했다. 거기서 그는 처가 쪽인 해남윤씨 고산윤선도의 자손들들이 소장한 1천권의 책을 읽었다. 그의 위대한 저술은 이 때문이다. 맨날 놀고 아무것도 안타면서 큰 업적을 만들 수는 없다. 미래를 예측하려면 신문을 많이 보고 현재의 모든 각종 정보 지식 흐름을 파악해야만 한다.